한의사 강요역의 심통불위기 오늘은 명품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명품은 디자인도 품질도 좋지만 많이 비싸죠. 누구나 비싸고 좋은 물건을 갖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명품을 좋아한다고 무조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콩나물 값을 깎아서라도 명품 하나를 갖는 게 만족스럽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 가치관이고 소비 방식이니까 뭐라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감당하지 못할 괴로움이 발생한다면 왜 명품에 그토록 집착하는가를 사회적 트렌드나 소비문화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불안부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두통 때문에 내원한 한 주부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진통제를 아무리 써도 두통이 사라지기는 커녕 계속 진통제 용량만 올려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자초지종을 분석해 봤더니 시댁 갈등이 심했습니다. 시댁과 10분 거리에 떨어져 사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댁으로 밥을 하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서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KBS 드라마 부부클리닉에나 나올 법한 이런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부모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시부모님은 자식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호통을 친다고 합니다. 보통의 젊은 부부들이라면 이 같은 무리한 요구를 단박에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주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시댁이 잘 산다고 합니다. 남편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는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환자는 무엇보다 내 아이에게만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모차도 조금 더 좋은 걸로 외재로 구입하고 옷도 먹는 분유도 교재들도 모두 다 명품이나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내 자식만은 그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자신의 한풀이에 필요한 재물이 충분치 않았던 거죠. 결국 시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데 시부모는 돈으로 자식을 부리려는 타입이니 환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시부모 돈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시부모 가정부처럼 매번 끌려가면서 살려니 그건 또 싫은 거죠. 그런 갈등이 결국 그토록 강한 진통제로도 낫지 않는 두통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 엄마는 어린 자식을 과연 끔찍히 사랑해서 명품에 집착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한풀이 대상으로 아이를 매개로 삼은 걸까요? 내가 못 받았으니 너라도 해라는 식이죠. 그걸 보면서 나의 대리만족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것은 자기가 누려보고 싶다는 것인데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니 내가 명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명품을 두르게 하는 식이 된 거죠. 부모들이 비싼 육아용품이나 비싼 교육비 지출을 형편에 맞지 않게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나 선택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다는 불안 심리에 끌려 다니는 거죠. 보통의 경우라면 명품을 갖고 싶지는 하지만 내 형편상 안되면 쉽게 포기하고 말죠. 그럼 시부모 가정부 노릇도 하지 않고 거절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의 무의식에는 왜 이런 불안 심리가 강해진 걸까요? 체질적으로 보면 태음이는 처음 대하는 상대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명품이나 요란한 치장으로 후까시를 잡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또 소음이는 내가 잘났다는 밑도 끝도 없는 자긍심이 높아지기 쉽고 그런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명품을 지녀 동일시하려 하게 됩니다. 소양이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과 내 말에 귀 기울여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작은 것도 크게 부풀리고 과장하려는 과심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런 과심이 명품 소유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체질별로 약간씩 다른 면은 있지만 결국 명품은 대인관계에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기 내면의 불안 심리 때문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건 공통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에겐 어떤 불안 요인이 있었던가를 찾아서 해소해줘야 환자가 직면한 삶의 무게도 두통이란 신체적인 질병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겠죠. 이 환자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친정엄마에게 받은 무시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불안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항상 딸에게 살찌면 안 된다. 먹지 마라. 너는 뭘 해도 항상 그러냐. 너는 혼자서는 그런 거 못한다. 처럼 매사의 부정적인 태도로 딸에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친정엄마와의 관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엄마란 존재는 세상에서 만나는 첫 여성이자 첫 인간입니다. 엄마가 나를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아이의 무의식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무시할 거야 라는 불안의 시한폭탄을 장착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당연히 환자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불안 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냥 툭 던지는 말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저럴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적 시선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당하지 않아야겠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 엄마의 경우에는 그런 불안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바로 육아용품의 명품에 집착하게 된 거죠. 때로는 성형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더욱더 예뻐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날 예뻐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불안 때문이죠. 이미 충분히 예쁜데도 더 예뻐져야 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성형수술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거식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날씬하고 안이 깡 마르기까지 한데도 자신은 음식을 먹으면 금방 살이 쪄서 뚱뚱해질 것 같고 그러면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예뻐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불안감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 아무도라는 객체는 애초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내 친정 부모입니다. 그들이 나를 충분히 따뜻하게 대해 주지 않았기에 어느덧 세상이라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도 똑같이 나를 차갑고 무시하는 투로 대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대인관계에서 자동 반사적으로 이런 무의식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이런 불안은 아이를 낳으면 금방 그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서 아이에게로 옮겨갑니다. 이 주부처럼 자신은 흐름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아이는 비싼 외제 유모차에 명품 브랜드 옷을 입혀야 하는 거죠. 부녀 하나도 최고급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도 뉴스에서 분유가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불안해서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하도 주변에서 조기교육을 하니까 우리 아이도 어쩔 수 없이 영어유치원을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 꼬맹이가 자신이 비싼 옷을 입었는지 외제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지 과연 기억이나 할까요? 아이들이 좋아서 입는 것일까요? 엄마가 불안해서 엄마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하게 된 선택일까요? 아이들은 비싼 옷인지 싼 옷인지 기억도 못합니다. 돌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베기가 자기 돌잔치를 성대하게 호텔에서 했는지 기억이나 할까요? 다 엄마가 주변을 의식해서 자기 불안을 달래려고 자기 과실을 하려고 하는 행동일 뿐이죠.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분명히 뇌리에 각인되는 건 있습니다. 바로 엄마가 자신을 향해서 편안하게 웃어주었는지 늘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는지 늘 환한 표정이었는지는 아이의 무의식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 그대로를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태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자식을 위해서 세상 트렌드가 그러니까 라며 합리화 하지만 명품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개개인의 불안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잘라보여야 한다는 불안입니다. 이를 객관화시켜 보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불안에 계속해서 끌려 다니는 삶을 살게 되고 끝없이 가격을 올려대는 명품 제조사들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명품이 단순히 제품 질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안에서 비롯된 갈증 해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룡에게 심통불이기 였습니다. 한글자막 by